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버스 운전 기사도 종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차량 두 대가 멈춰서더니 운전자끼리 실랑이가 붙습니다. 뒤이어 승용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는가 싶더니 운전자 한 명이 머리를 감싸지며 달아납니다. 또 다른 일행에게도 둔기를 내려칩니다. 야구방망입니다. CCTV에 찍힌 이 화면은 어제 새벽 천안시 두정동 1번 국도성에서 벌어진 보복운전 폭행 장면입니다. 머리를 맞은 20대 운전자는 응급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옆 좌석에 탔던 동료는 왼팔이 골절됐습니다. 폭행의 발단은 어처구니없게도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건장한 20대라고 밝힌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타고 달아난 흰색 레이 차량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천안시 청당동 시내버스 종점에서도 버스기사 53살 김모 씨가 괴한에게 둔기를 맞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 의뢰와 함께 주변 인문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 시신 부검 의뢰